나오려고? 어딜? 선보기! 샤크카건! 5천짼더 피랑도막힘 그럼 어떡하지? 파괴수 넣어야 되나? 이건 좀 나쭈르 엑스트리오 아니 나쭈르 엑스트리오 어떡해? 데빌프랑겐은 좀 엮였네 부유먹것으로 엑스트리오 케어 해야돼? 엘프를 넣을까? 엘프를 넣으면 만사 해결이네 그래 엘프를 넣어 엘프를 넣어서 제외해 그래 됐다 엘프를 넣으면 되네 그럼 데프 못살리죠 그럼 내가 이기죠 오케이 끝 오케이 티아라다 아 솔에서 1소? 그거는 내가 고려안했거든 크 그거는 내가 고려안했는데 손에서 나오겠어? 자 부유먹꽃 나왔죠 설마 손에서 딱 나오겠어? 자 부유먹꽃 강 나온다 자 이거는 키토 칼로스 강이니 키토니 루루니 키토니 발사 부유먹꽃 어이 놈들 이럴줄 내가 이거까지 만들었다 가로주고 내가 가로주고 만들었어 키토 비울 자식아 낯줄은 없구만 어 자식 낯줄 없어 데빌 프랑킨 없단 소리야 엘프니스 한 턴에 안 버는게 아쉽다 키토 칼로스 쓰지마 다음에 루루 칼로 루루 칼로스다 이 자식아 기대해 다음에 루루야 오 문어남자 그냥 꺼내네 그냥 문어남자 기분 좋은데 깡 문어남자 오우 자 어떻게 할래 오 두장 드롭 펌핑한다 자 손패보고 카밍인가 두장 드롭 세이블 수 없어 어쩌지 크라임이면 미리 쓸까 이거 어차피 자 크라임 있으면 써라 구유먹꽃 두장 확대작 쓰는거 아니야 야 루 야 뭐할까 루루 루루 칼로스 엘프? 엘프 중요한거? 아 나 루루할래 루루 루루 칼로스 이 자식아 기분 나빠 엘프해 루루 칼로스 꺼져 꺼져 그냥 꺼져 아 이거 키토 칼로스 하려면 이거구나 영원히 나오지만 두달 필요없네 그냥 키토 칼로스 죽이면 사망이잖아 오케이 레이예요 먹으러 하여트 안녕하세요 하여트에요 그대로 배틀갑니다 죽으세 너네 생선 이제 두장 이거 못써 샤리크 이럴줄 알았어 그냥 무효해 그 다음에 묘지로 가 나오려고 어딜 섬독이 샤라크 카건 너도 기열 3종 기열 여러분들 낚았어요 대어 대어 낚았어요 티아라 3종 세트 제외했답니다 엑조디아 모아세 티아라 3종 제외 뿌듯해 카레이드 카레이드 하트 루루칼로스 키토 칼로스 검거 무슨 어류 3개 낚았어요 내가 어부가 될게 형 횟집 차려 무슨 생선을 이렇게 남을게 싱싱한 횟입니다 여긴 이제 부산 아빠로다 내가 이럴려고 부유 먹고 3개 넣거든 키토 칼로스 루루칼로스 카레이드 검거 그럼 뭐할 건데 그럼 뭐할 건데 지읍 같은 생선련 꼴이 아주 좋아 꼴이 좋아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심술쟁이 심술병기 자 니 성공해 니 성공하세요 겁을 줄게 뭐야 이거 내가 성공을 줘서 경기하는 건가 드룹 갑부 누메론케온가 이거 뭐지 부유 벚꽃 치킨게임 야 나 멈추는 거 아니야 이거? 제발 일단 요게 있네 아 링케 굿 링케이지 다행이다 증지 오케이 1드로 해 3전 해제 써주면 엉 그냥 시즈쿠 엔드? 요것도 좋을지도 시즈쿠 삽전 해제 저 무슨 덱이니? 머선덱이여 얘가 누메론 아니야? 오우샛! 이외진 이외진 아니 왜 이러나 했더니 아 이거 진짜야? 설마 했는데 이게 왜 어떡하지? 핵이 치워야 돼 어차피 초동확정이네 위도우의 에코로 버텨야 돼? 이건 뭐지? 와 로우 나오면 네트워크 못 써요 헉! 부위복 굿 일단 때려보자 리턴에 다크로 하면 돼 포용인척 압박줘 아 이거 포용이구나 압박감 15주개 줘 반대로 리턴 엔드 반짝 포용 써줘 이..잉게이지 지금 바로 맞췄어요 지금 바로 파괴 수 없었거든? 아 아 발동 마스크 체인지 심술병기 함프를 버리고 변신 앵커는 못 쓰지만 다크로우면 돼 포용 들고 있겠지 왠세트에 마음 부수는 거겠죠 이거 됐다 마스크드 히어로 다크로우 다 필드 못 쓴다 파괴 수 없으면 못 치워 힐드 못 쓴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나가라 희망을 버려와세이 희망을 버려 희망을 버려 패스 파인더에 자 한 장이 추가됐네 마스크드 히어로 다크로우 어 이거거든 야 위험했다 3절의 제로 아니 뭔가 했는데 진짜 누베론이었어 진짜 어 설마 누베론 아니야 했는데 정말 누베론이었다 맛있다 аны 다시